자 우리 오똑이들 안녕 자 그럼 우리 이제 경향 3번을 계속 보기 이전에 먼저 5개년 잡기 3번 이것부터 먼저 합시다 왜냐하면 경향 3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5개년 잡기 3번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 자 그래서 먼저 우리 교재에서 196쪽부터 보도록 할게 자 196쪽 자 이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 문제에서 나왔어 문제에서 자 이렇게 뭐 뭐 다른 통색이 다른 공 6개를 빈통 가능하게 넣는다 아니면은 뭐 같은 통색이 다른 공 6개를 빈통 가능하게 넣는다 아니면은 뭐 다른 통색이 같은 공 6개를 빈통 불가능하게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문제가 나와 아 그럼 막 너무나 헷갈리잖아 자 이런 모든 상황에서 내가 각각 어떤 공식을 써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런 것이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적립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문제를 풀어야 문제를 풀 때마다 실력이 느는 거지 이게 적립되지 않은 채로 아무리 문제를 열심히 풀어봤자 계속 헷갈려요 이것은 마치 1층을 쌓지 않은 채로 2층을 쌓는 것과 똑같아 공부라는 것은 탑 쌓기와 비슷해서 이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뒤로 아무리 건물을 세우려고 해봤자 온갖 부실공사밖에 안 되고요 쌓을래야 쌓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네가 아무리 문제풀을 열심히 해봤자 헛수고가 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수능 정말 대박을 내기 위해서 그 초석을 다집시다 자 그래서 5개념 3번 우리 좀 보도록 할게 자 일단 이 칸을 채우기 이전에 이거의 핵심되는 원리부터 파악하고 들어가자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공식 내용들이 중복순열, 중복조합 그리고 분할, 순열, 조합 이렇게 5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 중복순열하고 중복조합 이 내용들부터 확실히 구별을 하면서 좀 들어가도록 할게 자 일단 중복순열의 뜻을 보시면 자 서로 다른 N개수 중복을 허용해서 R결 택하여 이들의 순서를 생각하여 일렬로 배열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순서를 생각할 일렬로 배열이라는 말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표현이긴 하지만 전혀 실전적이지 못해 너무나 5개념을 많이 만들어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야 그래서 어떻게 고친다고? 다른 자리에 배치한다 했죠 다른 자리에 배치 다른 자리에 배치 다른 자리에 배치한다 이걸 우리가 다른 자리 배치 다른 자리 배치 여섯 글자로 말하면 너무 길고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두 글자로 차별이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어 그쵸? 차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중복조합은 무엇이냐면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결을 택하는 조합이라 했어 여기서 조합이라는 말의 포인트는 결국 무엇이냐면 같은 자리 배치를 의미해 그쵸? 같은 자리 배치 같은 자리 배치 자 같은 자리 배치 같은 자리 배치 이거 여섯 글자 말하는 것도 좀 귀찮고 힘드니까 우리끼리 간략하게 평등이라고 부르기로 했었다 이 말이죠 그쵸? 오케이 참고로요 이 차별 평등이라는 말은 혹시 좀 의아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저도 그 배운 겁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한성원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아하하 아니 설마 그 대자로 시작해서 성자로 끝나는 그 사이트에 있는 한성원 선생님 아 맞아요 선생님이 딱 너희 같은 수험생 때 이 한성원 선생님의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성원 선생님께서 차별평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와 갓서근 갓서근 막 이랬었죠 그쵸? 선생님도 이제 학생 때 배웠었던 내용이에요 또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좀 저도 학생들 가르칠 때 좀 쓰고 있는 겁니다 아휴 막 지석쌤 한성원 선생님 베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혹시 얘기가 나올까 봐 하는 얘기인데 베냈다기보단 나도 학생 때 그렇게 배운 걸 어쩌겠니 그쵸? 그때 그 당시나 지금이나 헤어스타일은 아주 동일하셨어요 아하하하 아 근데 외모가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이 더 광채가 생길 수도 있고 광채가 줄 수도 있고 아니 그냥 수학이 똑같아 그냥 뭐 피부나 주름 그런 것도 나이를 더 이상 안 드시는 것 같아 아주 동일하셔요 한성원 선생님이 존경합니다 저에게 이제 수학의 눈을 뜨게 해준 그런 분이죠 어쨌거나 중복순열, 중복조합 내용이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은 똑같아 서로 다른 N기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알기를 택한다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중복순열에서는 이건 다른 자리에 배치한다 중복조합에서는 같은 자리에 배치한다 자 이런 것이 좀 다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 예시를 들으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자 이거 197쪽을 보자 197쪽 자 197쪽에 이 빈칸들을 좀 채우면서 여러분들이 필기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 알았지? 자 그러면 이 Nπr 이 중복순열 공식하고 N, H, R 중복조합 공식을 세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자 일단 예를 들어서 3π6이 있어 자 3π6은 그럼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야? 자 이 옆에 있는 정의를 보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택하여 이것을 다른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그렇지? 그렇다면 이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문제를 보고 그 다음 제가 이렇게 답을 쓰는데 약간 상황을 거꾸로 해서 이 답에 맞는 문제가 무엇인지 거꾸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지 않니? 어떤 문제에서 이걸 답으로 쓸 수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선생님 책에다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다른 6개의 자리가 있어 여기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 다른 6개의 자리가 있어 자 그리고 ABC 3개의 뭔가 물건이든 뭐든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뽑아서 3개에서 중복해서 6개 뽑아서 이렇게 다른 자리에 배치하는 거야 그럼 6개를 뽑아서 배치하려면 6개의 자리가 필요한 거죠 6개의 다른 자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1번 자리에 A 넣을 수도 있고 B 넣을 수도 있고 C 넣을 수도 있고 세 가지 선택이 있게 되는 거지 또 2번 자리에 A 넣을 수도 있고 B 넣을 수도 있고 세 가지 선택 3번 자리에 ABC, 4번 자리에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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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그래서 이거는 결국 가짓수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3의 6제곱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게 3, 파이, 6 중복 순열 계산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A 넣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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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A 넣을 수도 있고 A 넣을 수도 있고 B 넣을 수도 있고 C, B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참고로 여기서 첫 번째 상황하고 두 번째 상황하고 1번 상황, 2번 상황 이게 중복 순열이 답이 되는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죠, 당연히 왜? 이 두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가 다르니까 즉, 위에 것도 A 3개, B 2개, C 하나 이 아래쪽에 있는 것도 A 3개, B 2개, C 하나 이건 동일하지만 그 B하고 C가 배치된 자리가 달라 그죠? 이걸 다른 자리로 해석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중복 순열을 써서 답이 되는 문제이면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그런 문제 상황이다 이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른 종료로 취급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에서는 뭘 쓴다? 중복 순열을 쓴다 이거죠? 중복 순열 거기서는 다른 종료로 취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중복 조합 문제에서는 이 1번 상황과 2번 상황을 같은 걸로 보는 거야 같은 거 자, 이것을 같은 종료로 취급한다면 같은 종료로 취급한다면 그러면 문제에서 어떤 문제에 따라 다르다고 문제에서 출제자의 주관이 무엇인지를 보고 네가 판단해야 돼 이 두 가지를 같은 종료로 이 두 가지를 같은 종료로 지금 문제의 출제자가 놓고 풀고 있다 놓고 풀기를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럼 너는 중복 조합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오해냐 봐봐 이 두 가지를 같은 종료로 취급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자, 5번 자리인지 6번 자리인지 구별을 안 하는 거야 아니, 선생님 암만 그래도 이 앞에 칸하고 뒤에 칸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앞에 칸과 뒤에 칸이 같은 칸일 수가 있어요? 같은 자리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같다는 건 뭐야? 같다 다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객관적으로는 당연히 다르죠 GPS 위치 찍어보면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경우에서 할 때 갖다 다르다는 걸 어떻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관은 누구의 주관? 너의 주관? 아니 선생님의 주관? 아니 누구의 주관? 출제자의 주관 출제자의 주관이 이걸 구별하지 않는 출제죠 그건 문제를 읽으면서 판단을 내려야 돼 그러면 이 두 개의 자리를 구별을 안 하는 거야 구별을 안 하는 것 같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같다는 게 진짜 객관적으로 같은 게 아니라 주관적인 같은 건 뭐냐? 같은 종류로 본다고 구별을 안 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경우에서 문제에서 구별을 어떻게 분필 두 개가 똑같을 수 있어? 이러지 마세요 자, 여기서 분필 두 개가 같다라고 문제에서 나오면 그거를 구별을 안 한다는 거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한 종류로 보겠다 이거야 알아서? 그래서 경우의 수는 진짜 이 객관적인 개수를 세는 게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아니라 종류의 수를 세는 거야 주관에 따라서 이거 한 종류로 볼지 아니면 두 종류로 볼지가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주관에 따라서 다르다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종류를 보는 그 주관에서는 중복 조합을 쓰는 건데 이걸 같은 걸로 본다면 지금 즉 이것이 뭐 이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5번 자리인지 6번 자리로 구별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야? 바로 중복 조합을 써야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야 맞는 답이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해야 너희들이 확통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는다고요 진짜 이 강의들끼리 너무 잘하지 않았니 세상에 인간이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네 와우 인간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만한가? 물론 우리 갓서건께서도 계시지만 지금은 정출 어라움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겸손해지겠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발전을 해야겠죠 아무튼 지금 안에 중복 조합을 써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여섯 개를 뽑아서 이렇게 여섯 개 다른 자리 배치하는 때 중복 조합을 우리가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중복 조합 문제에서는 이 자리들을 구분하지 않는 거야 자리가 그냥 이럴 때 이 자리도 구분하지 않는 그냥 여섯 개의 자리가 있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그럴 때 중복 조합을 쓰는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중복 순열을 쓸 수 있냐면 이것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중복 순열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 이거는 굉장히 1차적인 상황이야 그래서 이 중복 순열의 정의랑 이쪽으로 이 중복 순열의 정의하고 지금 이 제시된 문제 상황하고 그냥 완벽하게 동일해 그런 문제는 쉽게 적용해서 풀 수 있어 근데 문제가 좀 변형되기도 한다고 어떤 변형이 있을 수 있냐면 봐봐 통과 공의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도 있어 자 문제가 어떤 새로운 문제야 자 이런 통이 있어요 자 통 3개에 공 6개를 집어넣을 때 그럴 때도 중복 순열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 자 그럼 봐라 예를 들어 이 공을 넣어 이 공을 넣을 거야 그럼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세 가지 선택이 있게 되죠 그럼 이쪽 공도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세 가지 선택이 있게 돼 이것도 어디에 넣을까 세 가지 선택이 있고 이것도 어디 넣을까 세 가지 선택이 있고 여기도 어디 넣을까 세 가지 선택이 있고 마지막 공도 어디에 넣을까 세 가지 선택이 있게 돼 그럼 이것도 결국 3의 6제곱으로 계산 가능하잖아 알았지? 음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3개의 통에 6개의 공을 집어넣는 상황도 3의 6제곱으로서 3파이 6이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좀 주의해야 돼 이때 이 통하고 공이 같은 통이냐 다른 통이냐 같은 공이냐 다른 공이냐에 따라서 중복 순열이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복 조합이 답이 될 수도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이 같은 통 다른 통 같은 공 다른 거 그런 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떤 상황마다 어떤 공식을 쓰는지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상황의 문제에서는 그냥 쉽게 하면 되고 좀 변형된 상황에서의 문제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공식을 쓰는지 좀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일단 봐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기가 자 다른 통이고 다른 통 ABC ABC 다 다른 통하고 그리고 이게 다른 공의 때 그럴 때는 중복 순열을 써서 답을 내면 돼 알았니? 왜냐하면은 봐봐 이제 그 공에다가 좀 번호를 매기주자 왜냐하면 그래도 다른 공이니까 그래도 좀 다른 표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번호를 좀 매겨줄게 자 이거는 3의 6제곱까지고 이것도 3의 6제곱까지 두 개의 가짓수가 똑같아 왜 두 개의 가짓수가 똑같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자 왜냐하면은 여기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짓수들하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가짓수들이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서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 반에 뭐 남자가 뭐 뭐 15명 있고 여자가 15명 있어 그럼 1대1 짝지운 게 가능해 바꿔 얘기해서 1대1씩 짝지울 수 있다는 것은 남자 인원수하고 여자 인원수가 같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1대1로 짝지어진다면 뭐라고? 개수가 같다고 개수가 같다고 자 그래서 요거의 개수하고 요거의 개수가 똑같기 위해서는 얘가 다른 통이고 그리고 다른 공이어야 해 그죠? 왜냐? 왜냐 하면 봐봐 이렇게 이해해봅시다 1대1로 좀 변환시켜보자 자 1번 자리에 A들하고 2번 자리에 A가 들어가고 3번 자리에 A들하고 4번 자리에 B가 들어가고 5번 자리에 B가 들어가고 6번 자리에 C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요걸로 1대1 대응되는 것으로 한번 재구석해볼게 어떻게 하냐면 봐봐 1번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자 A통에 1번 공에 들어간 걸로 재구석해보자 알아서? A통에 1번 공이 들어간 걸로 재구석해보자 그리고 2번 자리에 A가 들어간 것을 자 2번 공이 A통에 들어간 것으로 재구석해서 이해하자 그리고 3번 자리에 A가 들어간 것을 3번 공이 A통에 들어간 것으로 재구석해서 이해하자 오케이? 자, 그리고 규칙 알겠죠? 근데 이거 왜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걸 자, 몇 번 공이 어떤 자리에 ABC가 몇 번 자리에 들어간 것을 ABC통에 몇 번 공이 들어갔는지로 변환을 시켜보자 자, 그리고 B에다가 B가 4번 자리에 들어갔어 그러면 4번 공이 B통에 들어갔다 그리고 B가 5번 자리에 들어갔어 그렇다면 B통에 5번 공이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C에는 6번 공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의 변화는 1대1 변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재구성으로 다른 구성으로 변화될 수 없지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내가 규칙을 정했어 규칙을 정했어 자,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서 바꾸면 1대1이라고 얘가 여기 한 가짜고 여기 한 가짜고 똑같게 되는 거지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아래쪽도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그럼 얘 같은 게 어떻게 바뀌냐면 봐봐 자, 1, 2, 3번 자리에 A가 들어갔어 그러면 A통에 1, 2, 3번 공이 들어간 공으로 하자 그렇게 변환하자 그리고 4번 자리에 B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4번 공이 B통에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5번 자리에 C가 들어갔어 그렇다면 C통에는 5번 공이 들어간 걸로 하자 그리고 6번 자리에 B가 들어갔어 그렇다면 B통에 6번 공이 들어간 걸로 하자 이렇게 하자고 자, 이렇게 쫙 나눠놓고 봤어 그러면 봐봐 여기서 한 가지하고 여기서 한 가지 대응이 되고 여기서 한 가지와 여기 한 가지가 1대1로 대응이 되고 있어 그렇다면 여기에 가짓수하고 여기에 가짓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알았지? 자, 그러면 봐봐 중복 순열을 쓰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게 다른 종류야 그죠? 중복조합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은 종류야 오케이? 자, 이 두 가지가 다른 종류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 두 자리를 다른 자리로 구원하고 있었다는 거라고 했지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다른 경우로 취급한다는 것은 뭐가 다르다는 거니?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 공이 다른 거야 알았니? 지금 자리를 공으로 변환시키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이 다 같은 공이잖아? 이 다 같은 공이면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봐봐 자 만약에 이 공이 다 같은 공이나 공끼리 구별을 같은 공이라는 건 이 세상에 같은 공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지 말고 같은 공이라 하면 공끼리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봐봐 위의 경우나 아래의 경우나 1번 경우나 2번 경우나 그냥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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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고 요거나 요거나 그냥 동그라미 동그라미고 요거나 요거나 그냥 동그라미야 그러니까 이 모든 공은 다 같은 공으로 만들어버리면 얘하고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로 구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치? 아 그렇구나 그쵸?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중복 조합 문제에서는 자 통에 세 개의 통에 공을 여섯 개를 집어넣는 넣는 문제야 그거 중복 조합으로 해결되는 문제라면 어떤 문제여야 되냐면 이때 요 공이 어때야 돼? 같은 공이어야 돼 같은 공 그래야 중복 조합을 썼을 때 맞는 답인 거야 알아서? 이런 문제의 해석 오케이 자 그러면 중복 조합을 써서 답이 나오는 문제는 이때 요 통은 다른 통이어야 돼? 같은 통이어야 돼? 다른 통이어야 돼요? 이건 그래도 다른 통이어야 돼 A, B, C 다른 통이어야 돼? 그러면 중복 조합이 답이야 왜냐하면 아무리 중복 조합이 다 하더라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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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알기를 택하여 같은 자리에 배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중복 조합을 쓸 수 있다고 했었냐면 자 요런 상황 요런 상황 여기서 A, B, C를 집어넣는데 요 1, 2, 3, 4, 5, 6번 자리를 구별하지 않는 거야 어쨌거나 A, B, C는 다른 걸로 구별하고 A, B, C끼리는 구별을 하고 있는데 자리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죠? 그런 상황이었어 그럴 때는 이렇게 중복 조합을 써서 답을 낼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 통과 공의 상황으로 보면 어때야 하냐면 그때는 봐봐 중복 조합에서는 요거나 요거나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문제에서 중복 조합 쓴다고 했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A, B, C는 확실히 구별을 하고 있고 O, 6은 구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죠? O, 6을 같은 자리로 취급해야 중복 조합을 쓰는 게 답인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서 O, 6이 뭐가 되고 있어요 O, 6은 이게 공이잖아 공, 5번, 6번이잖아 아 그래서 자 이렇게 다른 통에다 같은 공을 집어넣는 그런 문제에서 A, B, C는 다 달라야 돼 요 통은 다 달라야 돼 다른 통에다가 같은 공을 집어넣는 그런 문제에서는 중복 조합을 쓰는 거고 다른 통에다가 다른 공을 집어넣는 그런 문제에서는 중복 순열을 쓰는 것이다 이해 됐지? 이해 됐지?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중복 조합과 중복 순열을 쓰는 문제 스타일이 두 종류가 나올 수 있어 요런 종류의 문제가 있고 크게 나눠서 요런 종류 그리고 요런 종류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막 세상에 막 무슨 근데 선생님 막 문제 보면 온갖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그래봤자 다 큰 분류로 하자면 다 요런 거에 다 포함될 수 있어 요거 아니면 요게 포함돼 반드시 근데 이게 좀 더 1차적이고 기본적인 거고 이게 조금 더 응용된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지 알았어? 자 그럼 좀 정리하자면 요래 자 일단 1차적인 건 정리하지 않을게요 1차적인 거는 그냥 여기 개념 정의를 보면 되는 거고 요 2차적인 상황 통과 공의 상황에서 자 중복 순열 쓸 때하고 중복 조합 쓸 때를 정리를 할게 일단 중복 순열이든 중복 조합이든 요때 요 N이 다른 통이야 통은 달라 3파이 6 했을 때 하고 3파이 6 한 거 하고 3에 2치 6 한 거 하고 이때 요 3은 뭐야? 다른 통의 3이었죠 통과 공의 상황에서 알았지? 요 상황에서는 또 통과 공이 아닐 수도 있는데 통과 공의 상황에서 자 요게 요 3이 요 3이 다 다른 통 3개였죠 ABC 통 그죠? 요기서 자 그리고 요것도 다른 통 의 개수야 그쵸? 다른 통이 N개가 있어 어 자 그리고 거기다 공을 집어넣어 음 근데 요기서 6이 요기는 요 6이 아 아까 뭐가 됐어 공 6개가 됐던 거지 여기는 6도 저기서 공 6개가 됐던 거지 자 그래서 여기는 요 R은 공이야 그래서 다른 통에다가 다른 통 N개에다가 공 R개를 집어넣을 때 공 R개를 집어넣을 때 중복 순열을 쓸 수도 있고 중복 조합을 쓸 수도 있어 근데 언제 중복 순열을 쓰고 언제 중복 조합을 쓰냐 자 다른 통 N개 다른 공 그렇죠? 다른 공 R개를 집어넣을 때 중복 순열을 쓰고요 다른 통 N개 같은 공 R개를 집어넣을 때 중복 조합을 쓴다 라는 것이지 알았지? 자 그리고 여기서 다른이 나오고 같은이 나오는 이런 이런 차이가 생기는 그 원리가 무엇이었느냐 중복 순열은 기본적으로 차별하는 거라고 했지 그치? 여기다 적어놨죠? 적히겠죠? 자 여기서 중복 순열은 차별하는 녀석이에요 차별 때문에 그런 차이 다름이 여기서는 다름이었고 그렇죠? 원래 저기서는 차별 그렇죠? 물론 그것이 또 1차적인 모델에서 2차적인 모델을 변형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건데 어쨌거나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 같은이 됐었던 이유는 중복 조합의 정의가 얘가 평등이기 때문에 그래 알았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하나만 더 자 여기서 통인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배차는 경우에서 빈통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빈통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통 뭐 세 개에다가 콩 여섯 개를 집어넣는데 막 여기에 막 다섯 개 넣고 여기 하나 넣었어 여기는 막 안 넣어 자 그런 경우도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여기서 이거 쓰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허용된 빈통이 허용되는 문제에서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쓸 수 있어요 알았어? 빈통이 허용되는 문제에 따라서 빈통이 허용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 빈통이 허용되는 문제에서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을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거야 왜 빈통이 허용되는 것이 중복 순열과 자 중복 조합 자 중복 조합 쓸 수 있는 상황이냐 왜냐하면 중복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그래 중복 순열이든 중복 조합이든 중복을 허용하다 보니까 가능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여기 전부 다 A만 때려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해서 배치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A만 6개 때려 넣을 수도 있어요 A만 6개 때려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거 통과 공의 상황으로 재구성해서 이해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결국 A통에만 1, 2, 3, 4, 5, 6, 번 공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죠? B, C통은 빈통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안 뽑을 수도 있다는 것이 내포가 되어 있거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통과 공의 상황에서는 통이 비어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자 빈통이 있는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구해할 때 중복순열과 중복조합 공식을 고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지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째요 자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분할이야 자 그래서 분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좀 필기 됐겠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잡아주시고 네 되죠? 자 그리고 여기도 해보시고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좀 지웁니다 지웁니다 다 지우기는 조금 아까우니까 음 요거까지만 좀 지우자 요긴 남기고 요긴 지우자 자 자 거기 아래쪽에 자 3번 자 n개를 r개로 분할하는 그런 문제 자 분할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봐 제수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s,n,r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야 근데 이 s,n,r 이런 기호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삭제가 됐어요 그렇다고 분할 자체가 안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분할을 우리가 조합으로 계산이 가능하잖아 ncr 이렇게 막 여러 번 써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리고 실제로 자 s,n,r 이런 공식이 있었던 교육과정 또 있었지만 없었던 교육과정이 있어 없었 이 공식이 없었던 교육과정에서조차 실제로 그냥 분할 그냥 조합 써서 하는 그 분할은 계속 출제가 됐었습니다 알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기호 쓰는 것 자체는 이제 안 하겠지만 어쨌거나 요 내용과 원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n개를 r개로 분할 이렇게 그냥 한글로 쓸게요 그냥 원래 요 기호 하나만 그냥 되는 거긴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이게 삭제됐으니까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여섯 개를 세 개로 분할을 한다 해보자 자 그래서 거기 뭐 1,2,3,4,5,6이 있어요 자 여섯 개의 카드 1,2,3,4 5,6 여섯 장의 카드가 있다 해보자 자 이것을 분할한다 그래 자 그럼 분할을 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2,3 자 요거를 한 팀으로 묶고 4,5를 한 팀으로 묶고 6을 한 팀으로 묶고 어 그러면 자 이 세 팀으로 나눠진 거야 이것을 여섯 개를 세 개로 분할했다 그래 아 물론 요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1,2 얘네들이 한 편이고 아니면 3,4,5가 한 편이고 6번 혼자 한 편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분할하는 그런 문제 상황에서 분할을 써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라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가 한 편 1,2,3,2 한 편 6,2 한 편 자 이걸 첫 번째 케이스를 하고 이걸 두 번째 케이스를 하자 그럼 봐봐 분할을 써서 답이 나오는 문제는 이 두 가지를 같은 경우로 볼까 아니면 다른 경우로 볼까 같은 경우로 봐요 알았어? 그걸 분할이라고 그래 분할은 누가 누구끼리 한 편인지만 보는 거야 그래서 요 1번 케이스든 2번 케이스든 1,2,3끼리 한 편이고 4,5끼리 한 편이고 6끼리 혼자 한 편이고 그거는 똑같잖아 그치? 음 자 그런 문제에서만 분할을 썼을 때 맞는 답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만약에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다른 곳으로 취급하는 그런 문제는 그냥 분할만 써가지고는 맞는 답이 안 나와요 알았지? 그러니까 공식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자고 음 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은 종류로 취급한다 그렇다면 그거는 자 문제의 출제자의 주관이 그랬어? 그렇다면 이 문제는 무엇을 써서 푸는 문제다? 바로 분할을 써서 푸는 문제다 라는 거야 그죠? 자 분할을 써서 푸는 문제다 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걸 통과 공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사실 이거는 1차적인 모델이나 2차적인 모델이나 그 놈이 그 놈인데 그냥 그 위에 중복 조합 중복 순열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통과 공으로 그냥 고쳐서 써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1, 2, 3번 공이 들어가고요 4, 5번 공이 들어가고요 6번 공이 들어가 또 그 아래쪽이 두 번째 두 번째 거 여기는 자 4, 5번 공이 들어가고요 이거 4, 5번 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1, 2, 3번 공이 들어가고요 여기 6번 공이 들어간다 이런 상황에 보자 자 분할을 써서 풀리는 문제라면 이 두 가지를 같은 걸로 보는 거야 다른 걸로 보는 거야 같은 걸로 본다 했죠 그 같은 거 수칙으로 한 번만 세야 돼 알았어? 자 그렇다면 이때 자 이 통 3개는 같은 통이야 다른 통이야? 같은 통이야 알았어? 이때 통 3개는 같은 통이야 아니 선생님 이 통은 앞에 있고 저 통은 뒤에 있잖아요 어떻게 이 통이 다 같아요 이게 아무리 다이소에서 산 똑같은 천원짜리 통이다 하더라도 아 원자고 분자고 다르잖아요 이딴 소리 하지 말라 했죠 자 여기서 이 경우의 수 문제에서 같다 다르다는 뭐야? 구별을 한다 안 한다야 구별을 한다 안 한다 구별을 그냥 안 하겠다고 문제에서 출제자가 그거 구별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같은 거야 알았어? 아니 선생님 그래도 아무리 완벽하게 이 같은 제품이다 하더라도 GPS 찍어보면 얘는 앞자리 있고 얘는 뒷자리 있잖아요 아니 그 자리조차도 구별을 안 하겠다고 출제자가 그거 구별을 안 한다고요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그거 구별을 안 할 때 이놈이나 이놈이나 한 종류 아니냐고요 그죠? 즉 오로지 누구끼리 한 통에 있느냐 그것만 보겠다 이거야 그런 출제자가 있을 때 네가 문제를 풀 때 뭘 써야 돼? 분할을 써야 된다고 알았어? 그래서 같은 통일 경우 그 참고로 여기서 이 공 6개는 같은 공이야? 다른 공이야? 이거는 다른 공입니다 왜 다른 공이어야 하느냐 왜냐 하면요 봐라 지금 아무리 분할을 하더라도 이것과 이거는 다른 경우로 하고 있는 거야 왜? 누구끼리 한 편인지가 좀 다르잖아 그죠? 즉 여기서는 1, 2, 3끼리 한 편이고 여기서는 1, 2가 한 편이야 3이 배신을 때리고 여기로 넘어갔어 배신 때 다른 데로 가버렸어 그래 그래서 이건 다른 종류야 다른 종류 이건 다른 종류야 오케이? 자 이걸 다른 종류에 취급한다는 건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이것도 봐봐 얘나 얘나 2개 얘나 얘나 3개 얘나 얘나 1개 이거야 그냥 개수만 보자면 그래 만약 이걸 다 같은 애들로 생각하잖아 이거나 이거나 동그략 동그라미 이거나 이거나 이거 이거나 이거 네가 이 공을 구별하지 않으면 요놈이나 요놈이나 똑같은 녀석이 돼버린다고 알았어? 똑같은 공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걸 다른 곳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통과 공의 상황에서 이 공을 다른 공으로 보고 있다 이거야 알았어? 이걸 다른 종류에 본다는 것은 다른 공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옆에 상황에서 다른 공 오케이 그리고 자 1번하고 2번을 같은 종류로 취급한다는 것은 어쨌거나 멤버들끼리는 똑같은데 멤버들끼리 자리가 바뀌어도 한 종류를 본다는 것은 자리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자리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요? 같은 자리 같은 자리 아 그래서 이때 이거는 같은 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 같은 종류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이해됐지? 오케이 아 그래서 여기는 같은 통이 그러니까 여기는 ABC 같은 거 쓰면 안 돼 ABC 같은 거 쓰여져 있지 않은 그런 문제에서 그리고 공들은 1, 2, 3, 4, 5, 6 공들이 다 다른 이런 문제에서 분할을 써서 해결을 하면 맞는 답이 나온다고 이런 문제에서 무슨 중복 순열을 쓰거나 중복 조합을 쓰면 틀리게 되고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N개를 I개로 분할을 할 때 N개를 I개로 분할을 할 때 이때 N개 이게 이게 다른 공이고요 그리고 R이 같은 통인 상황에서 즉 이 6개를 3개를 분할을 한다 그러면 뭐 이제 6개의 공을 이제 3개의 그 3개의 통에 집어넣는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6개의 3개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6개의 다른 공을 3개의 같은 통에 넣을 때 그때 분할을 써서 풀면 딱 맞는 답이 나온다고 자 참고로 여기는 이 통이 같은 통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여기서는 아 말 잘못했다 다시 다시 여기서 이 통이 빈 통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빈 통은 안 돼요 문제에서 빈 통은 허용하지 않는 그런 조건이 달려있는 문제에서만 이렇게 분할을 쓰면 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빈 통은 왜 빈 통이 있으면 안 되냐 빈 통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음 봐라 예를 들어서 빈 통이 있다고 해봐 여기서 1, 2, 3이 있고요 여기 4, 5, 6이 있어 그리고 하나 빈 통이야 그러면 다시 이 상황으로 갔을 때 이거 실질적으로 뭐가 되어버리냐면 1, 2, 3 네 그냥 1, 2, 3 이거 한 편 4, 5, 6 이거 한 편 이렇게 돼서 이거는 셋으로 분할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둘로 분할을 한 게 돼버려 그치? 그래서 이때 빈 통은 있으면 안 돼 자 그럴 때 분할을 이용해서 개선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중복순열 중복조합 그리고 분할 이런 것이 어쨌거나 전부다 3개의 통에 6개의 공을 집어넣는 상황이면 이것 셋을 모든 일단 쓸 수 있어 근데 그 디테일이 같은 통이냐 다른 통이냐 같은 공이냐 다른 공이냐에 따라서 이들이 다 다를 수 있더라 라는 거야 알았죠? 정리가 됐죠? 자 그럼 이것을 좀 실전 상황에 적용 한번 해보자 자 연습 문제를 좀 준비했어요 문제 상황 1번 막상 해보면 또 좀 헷갈립니다 자 한번 해봐 내가 너희들 화면 잠깐 멈추고 한번 이거 풀어보세요 알았죠? 한번 해봐 해보라면 해봐 알았지? 다 해봤죠? 자 그럼 같이 보자 다른 통 3개의 다른 공 6개를 빈통 가능하게 넣는다 그럼 이때 무슨 공식 써야 돼? 어 그렇지 3 파이 6 중복 순위를 써야 되죠 3의 6제곱 이렇게 풀어야지 어 왜? 그게 뭐잖아 그지? 다른 통 3개의 다른 공 6개를 빈통 가능하게 넣는다 딱 맞지? 자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어 2번은 조금 이따가 하고 3번부터 먼저 할게 그래서 자 다른 통 3번 3번 다른 통 3개의 같은 공 6개를 빈통 가능하게 넣는다 그럼 뭐 써야 돼? 이 공식들 중에서 아 그렇죠 중복 조합 써야 되죠 그렇죠? 다른 통 3개의 같은 공 6개를 빈통 가능하게 넣을 때 중복 조합 쓰면 딱 안 뜬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너는 중복 조합을 쓰고 나서 한 치도 막 무슨 찝찝함이나 그런 거 없이 확신이 들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 난 자이프로 쓰라면 확신이 있어야 돼 오케이? 확신을 갖고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어 4번 건너뛰고요 6번부터 할까? 4, 5번 건너뛰고 6번부터 자 같은 통 3개의 다른 공 6개를 빈통 불가능하게 넣는다 그럼 뭐 써야 돼? 그렇죠? 분할 써야죠 그렇죠? 바로 이거지 그렇죠? 자 다른 통 3개의 아 약간 미안해 같은 통 3개의 다른 공 6개를 빈통 불가능하게 넣는다 그럼 분할 쓴다고 아하 그러면 이때 아이고 너는 뭐 써야 돼? 어 6개를 3개로 분할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6개를 3개로 분할하는 문제에서 자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어 참고 6개를 3개로 분할한다는 게 결국 어떻게 계산하는 거니? 6개를 3개로 분할한다는 것이 이래요 그 자 4개의 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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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 3개의 2개의 1개의 분할할 수도 있고 2 2 2로 분할할 수 있죠? 넷 하나하나로 분할할 때 그때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어 6 c 4하고 2 c 1하고 1 c 1하고 2 팩토리얼 분의 1 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3 2 1로 분할하면 6개 중 3개 뽑고 그리고 3개 중에서 2개 뽑고 1개 중 하나 뽑고 이걸로 끝이죠 개수가 같은 거 없으니까 2 2 2로 뽑으면 6개 중에서 2개 뽑고 4개 중에서 2개 뽑고 2개 중에서 2개 뽑고 그리고 3 팩토리얼 분의 1 이거 곱하고 그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는 것이 6개를 3개로 분할하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자 나머지 애들 좀 채워놓도록 한번 해보자 자 이 나머지 애들은 자 요 요 기본적인 것들은 변형되고 응용된 거야 자 그러면 이 변형과 응용 한번 좀 맞춰볼게요 자 먼저 좀 그 쉬운 것부터 좀 한번 해보자 자 자 4번부터 볼게 자 다른 통 3개에 다 같은 공 6개를 빈 통 불가능하게 넣는데 자 이거는 3번의 변형이에요 자 이건 어떡하냐 딱 하나만 달라 3번은 4번하고 빈 통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만 다르지 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통 A, B, C 다른 통이 있고 자 같은 공 6개가 있어 근데 빈 통 불가능해야 돼 그러면 빈 통 방지를 위해서 빈 통 방지를 위해서 자 3개를 각각 하나씩 미리 넣어놓는 거야 알았어요? 빈 통 방지로 미리 그냥 하나 넣어 그리고 이건 그냥 통이랑 그냥 합체시켜버려 이건 그냥 통의 일부야 떼려야 뗄 수가 없어 얘가 때려지면 빈 통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건 이미 들어간 거야 얘는 통과 합체가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돼버리냐면 다른 통 3개에 같은 공 6개를 집어넣는 상황이랑 똑같아져버리죠 어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같은 이 같은 공 3개가 한 군데 몰빵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추가로 집어넣는 공은 빈 통이 있을 수도 있어 추가 공만 빈 통이 있을 수 있어 왜? 이미 하나 빈 통 방지로 하나 넣어놨기 때문에 그죠? 어 그럼 이 상황은 결국 뭐랑 같아지냐면 다른 통 3개에 같은 공 3개를 빈 통 가능하게 넣는 거랑 똑같아져 아 그래 그래서 이때는 3H3 해서 문제를 풀면 돼 여기는 3이 어떻게 나온 거야? 빈 통 방지를 위해서 3개를 소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빈 통 방지로 이거 이거 빈 통 방지 자 이 약간 무풀 방지 위원회처럼 그죠? 그냥 리플 안 달리는 그거 방지하는 것 것 마냥 이렇게 탁 집어넣는 거라고 이렇게 풀면 돼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오케이? 자 자 그 다음 이제 자 5번 해볼게요 5번은 6번의 변형이야 자 같은 통 3개에 다른 공 6개를 빈 통 가능하게 집어넣는다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요 자 이 6개를 분할을 하는데요 6개를 어떻게 분할하냐 3개로 분할도 하고 2개로도 분할하고 1개로도 분할해서 모두 다 합하면 돼 자 자 6개를 잠깐만 이렇게 쓸까 6개를 자 이거는 3개로 분할 플러스 2개로 분할 2개로 분할 자 자 1, 2, 3, 3, 4, 5, 6 어떻게 하면 돼 1개로 분할하면 돼 아 그렇구나 1개로 분할한다는 게 그냥 그대로 냅드는 거죠 그죠? 자 자 그래서 자 6개를 3개로 분할한다 이건 빈 통이 하나도 없을 경우 6개를 2개로 분할한다 그건 빈 통이 1개 있을 경우 6개를 1개를 분할한다 그 경우의 수는 빈 통이 2개가 있는 그런 경우의 수 다 합치면 돼 알았지? 아 이것이 바로 같은 통 3개에 다른 공 6개를 빈 통 가능하게 넣을 때의 답이 됩니다 알았지? 어 자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S 뭐 N컴마 이런 기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실 5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는 이제 좀 출제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요게 요게 있었던 시절에는 요것도 그냥 깔끔하게 금방 계산이 되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 이걸 다 C로 이용해서 표현해서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 근데 그냥 아 좀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서 참고로 그냥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2번 케이스 한번 보자 다른 통 3개에 다른 공 6개를 빈 통 불가능하게 넣는다 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건 조금 어려운데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는 6번의 변형이야 이것도 6번의 변형이야 자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이거는 자 6개를 자 3개로 분할하고요 자 그 단체 그 경우의 수에서 3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돼 즉 여기서 여보 6번 상황에서 같은 통 3개에 같은 공 6개를 빈 통 불가능하게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쨌거나 이 이 공 아 공 6개를 세 조각 세 팀으로 나눈 거야 그죠? 근데 어떤 자리에 있는지는 아직 구분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 상황에서 이 세 묶음을 나누고 난 다음에 자 이쪽으로 와서 봐봐 그리고 세 묶음을 나누고 난 다음에 얘를 A통에 넣을 것이냐 B통에 넣을 것이냐 C통에 넣을 것이냐 그랬을 때 만약에 A통에 넣었어 그럼 얘를 B통에 넣을 거냐 C통에 넣을 것이냐 그럼 얘를 B통에 넣었어 그럼 얘는 C통에 넣어야 되겠구나 3 곱하기 2 곱하기 1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고 추가적으로 아하 그래 그래서 자 다른 통 3개에 다른 공 6개를 빈 통 불가능하게 넣을 때는 일단은 통이 같다고 해놓고 생각하고 쫙 한 다음에 통이 달라졌을 때 그죠? 6번하고 2번 비교했을 때 통 달라지는 때 추가적으로 생기는 그 경우의 수가 곱하기 3 팩토리로 하면 딱 맞아떨어져 그죠? 이건 통 다름 통 다름 이 가지수를 이렇게 변형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이거 빌리하시고 자 그 다음째 거기 아래쪽에 자 7번 8번이 있을 텐데요 7번 8번은 여기 또 같은 같은 빈 통 뭐 가능 불가능 같은 같은 이렇게 있거든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는 별거 없고요 그냥 노가다 하세요 아니 선생님 왜 갑자기 이렇게 멋있게 하다가 뭔 노가다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노가다 하는 게 제일 빨라 왜냐하면 통도 같지 공도 같지 그러면 예지간에서는 다 똑같은 녀석들이 돼 통도 같고 공도 같아서 예지간에서는 다 똑같은 녀석들이래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 안 생겨 종류가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노가다으로 다 나열해봐도 몇 개 되지도 않아 노가다으로 하면 돼 그래서 사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자연수의 분할 pn,k 뭐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있었어 하지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이런 자연수의 분할은 다루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은 선생님 이것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 했었는데 그냥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무슨 복잡하게 꼬아서 낼래야 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교육과정에서 이 공식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비스무리한 게 나온다 한들 그냥 노가다으로 그냥 해보면 돼요 알았죠?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럼 선생님 나오지도 않고 못하러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하고 있니 경우의 수를 하고 있잖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내가 한 번 그냥 다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7번, 8번은 그냥 빼려다가 왜냐하면 나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7번, 8번은 빼려다가 그래도 질문은 할 것 같더라고 학생들이 왜냐하면 같은 달은 같은 달은 그리고 된다 안 된다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려다 보면 어 선생님 같은 같은 빈통 가능 같은 같은 빈통 불가능 그때는 어떻게 풀어야 하고 분명 질문이 올 것 같아서 그냥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 8가지 딱 상황이 돼 8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자 통이 다르다 같다 2가지 케이스 공이 다르다 같다 2가지 케이스 빈통 가능하다 불가능 2가지 케이스 2 곱하기 2 곱하기 하면 딱 8개가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뭐 했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했어 와 이거 하니까 확실히 안심이 되죠 그래서 이런 통과 공의 상황에서는 자 여기 있는 것들 자 뭐든 골라서 적용하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물론 여러분들 이건 주의하세요 이게 문제가 통과 공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나왔을 때도 당연히 우리가 공식을 적절히 잘 써서 풀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것만 하고 나면 또 이게 아닌 상황에서 또 못하는 애들이 생겨서 다른 상황도 하나 볼게요 자 문제 상황 2번 자 다른 3개에서 6개를 중복 허용해서 뽑아서 다른 자리 배치한다 이거는 다른 3개에서 6개를 중복 허용해서 같은 자리 배치한다 각각 어떤 공식 써야 되니? 잘 모르겠니?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자 이거는요 자 첫 번째 것은 다른 3개에서 6개를 중복 허용해서 선택해서 다른 자리 배치한다 이게 뭐야? 3파 6이야 자 두 번째 다른 3개에서 6개를 중복 허용해서 같은 자리 배치한다 이게 뭐야? 3H6 중복 조합이야 아 선생님 왜요? 3파 6은 문제 상황 1번에서 1번에 1번 이때 쓰는 거 아니었어요? 다른 통 3개에서 다른 공 6개를 빈 통 가능해 놓는다 이때 쓰는 게 아니야? 아니죠 이때도 물론 쓰이지만 봐봐 내가 이거 지워버렸네 봐봐 그래도 마음의 눈으로 보자 니들은 필기가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자 요거 쓴 적은 게 요거 공식 쓰는 게 그 필기 된 거에서 이때도 했지만 1차적인 상황에서도 썼었지만 2차적인 통과 공의 상황에서도 썼었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문제 상황 1번은 요런 통과 공의 상황이었고 요 상황에서 생각해봐 그러면 이 1, 2, 3, 4, 5, 6개의 자리에 ABC 3개 중 하나를 뽑아서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근데 ABC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뽑지 그치? ABC에서 중복 허용해서 몇 개를 뽑아? 6개를 뽑아서 1, 2, 3, 4, 5, 6 자리에 집어넣는 거 아니냐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가 3파이 6이었잖아 자 그래서 다른 3개에서 6개를 중복 허용해서 다른 자리에 배치한다 3파이 6 이거는 중복 순열의 원래 정의가 그래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알게를 택해서 이들의 다른 자리에 배치하는 것 이잖아 그러니까 딱 맞잖아 그러니까 봐봐 문제 상황 1번은 이건 응용이고요 이건 응용인 거고 문제 상황 2번이 더 기본인 거야 너무 응용만 하다 보면 애들이 또 기본적인 건 못 풀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환기시켜주려고 넣었어 그렇죠? 자 그리고 다른 3개에서 6개를 중복 허용해서 이렇게 그래서 집어넣으면 중복 조합이라니까 얘가 알았니? 중복 계속 뽑아서 넣었으니까 중복 조합이죠 이건 대놓고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지 이게 더 쉬운 거야 자 그 다음째 이것도 해볼까? 문제 상황 3번 자 다른 4개에서 2개를 중복 허용해서 선택해서 다른 자리에 배치한다 이건 뭐야? 이것은 중복 순열이죠 그렇죠? 중복해서 뽑았다고 4개에서 2개를 중복해서 뽑아서 다른 자리에 배치해 다른 자리에 배치하면 순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4파이 2 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뭐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째 다른 4개에서 2개를 중복 허용해서 뽑아서 같은 자리에 배치해 같은 자리에 배치해 같은 자리에 배치해 중복 조합이 되지 중복 조합 자 그리고 다른 4개에서 2개를 중복 불가능하게 선택합니다 중복 허용하지 않고 그냥 2개만 뽑아 그래서 다른 자리에 배치해 이게 뭐야? 어 선생님 너무 어려워 이게 대체 뭐예요? 야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이게 뭐야? 4P이야 지금 하도 어려운 거 하다 보니까 막 쉬운 것이 막 막 모르겠죠 맛이 갔죠 아주 자 집중해 순열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이들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을 배열 이게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을 배열하냐 다른 자리에 배치로 하기로 했죠 순서를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다른 자리에 배치 그럼 보면 이게 딱 그런 상황인 거 아니 4개에서 2개를 다른 4개에서 2개를 중복은 그런 거 없어? 뽑아가지고 선택해서 다른 자리에 배치해 순열 맞잖아 4P 있잖아 자 그럼 다른 4개에서 2개를 중복 불가능하게 그냥 뽑아서 중복 같은 거 없어? 같은 자리에 배치한다 그러면 4C2죠 이렇게 됐어요? 됐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한 거야 그래도 여러분은 당연히 헷갈리죠 왜? 헷갈린 모든 걸 다 했으니까 하지만 자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수업이 좀 처음엔 좀 들은만 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막판에 확 모든 게 몰아치니까 좀 긴가민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는 충분히 정상적이야 알았어? 선생님이 얄마이고 쉽잖아 정신차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대부분 잘 못해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도 여러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문제 상황 1번만 하더라도 8가지가 또 추가로 있고 2번이 2가지가 있고 3번이 4가지가 있으면 지금 총 14가지 상황이잖아 그 대신에 지금 선생님은 지금 그 옆에 있는 공식 5개 중복순열 중복조합 분할 순열 조합 이 공식 5개 가 정형되는 모든 상황을 다 총정리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 번 읽으면서 복습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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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결론만 읽지 마시고 이게 왜 이랬는지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을 느끼면서 여러분 네 머릿속에서 복습을 해 알았어? 그걸 5번만 해 그렇게 해서 이것이 확고하게 정리되잖아 앞으로 너는 그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단 한 가지도 헷갈릴 게 없을 거야 내가 보장해요 자 너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진 일 아니? 확률과 통계를 헷갈리지 않은 채로 모든 것을 확신을 가지면서 할 수 있다 와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진 일 아닙니까? 그 멋진 일이 멋진 만큼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것만 해결하고 가자 이거 5번만 읽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머릿속에서 되살리면서 해 그게 잘 처음에 안 되면은 지금 이 강의만 여러 번 보세요 이 강의만 3번 봐 오케이? 그래서 그 흐름을 파악해 자 그러고 나면 너는 진짜 확률과 통계 마스터의 길에 들어갈 수 있게 돼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있는 순수수능 100% 확률과 통계 이런 모든 문제 해결하고 나면 너는 진짜 완벽한 마스터가 배워있을 거야 선생님이 보증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진짜 여기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실전 문제에다 다 적용을 해볼 거야 이제 지금은 딱 기반의 쌍이고 이걸 실전에 적용을 해보면 진짜로 확고하게 다져질 거야 알았죠? 너무 기대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 3번에서 갑니다 자 그럼 좀 이따 만나요 자 그럼